네. 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치권 시계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따져볼 틈도 없는데요. 그래서 김연정의 뉴스쇼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정치판을 읽어봅니다. 월간 땡땡땡. 월간 암흑의 격주로 진행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월간 정두원 편은 보내드렸고요. 상당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주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야권 인사. 많이 기다리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월간 정청래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이슈인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말하면 이슈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새누리당 혈투의 디데이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가라라고 지정한 바로 그 마지노선이 오늘. 서청원 최경환 핵심 침박들 나가라. 하지만 서청원은 나갈 김이 전혀 안 보이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년 전쯤 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정위원 정갑위원 두 분은 지금 탈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서 둘 중에 하나를 위안합니다. 뭡니까? 서청원이 죽든 임명진이 죽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임명진 위원장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청원이 나가느냐 임명진이 나가느냐인데 정청래 의원 보시기에는 결국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길 것이다? 임명진 위원장은 사퇴카드라는 가장 큰 폭탄 인지를 갖고 있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그냥 자기는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서청원 의원이 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예언대로 되는 거고 나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겠죠. 쪽박을 차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누리당 얘기 잠깐 해봤습니다. 야권 판으로 와보겠습니다. 변변한 지금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콩가루처럼 싸우고 있는 새누리당 여권 상황에 비하면 야권은 훨씬 상황은 낮죠. 객관적인 정세는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슬슬 빅텐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야권 안에서 시끌시끌 잡음이 좀 들리긴 해요. 우선 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저와 인터뷰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 기사를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못했지 문재인과는 손잡지 않겠다. 신문과는 손 못 잡는다라고 어제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호남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해선은 안 되는 금기를 말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호남 민심의 영리를 건드렸다.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당이 주승용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그들의 속셈을 확실하게 알아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말했죠. 잘못하면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은 소멸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자멸과 소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는지 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데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30명에서 40명가량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10여 명이 손학규 전 대표하고 손잡고 국민의당으로 넘어온다라는 설 그 정도가 아니라 30, 40명과 얘기해봐도 똑같은 방향의 얘기를 하더라. 손학규 대표가 국민의당과 함께 10명이 탈당할지도 모른다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게 마치 몇 년 전 있었던 것처럼 요즘 뉴스가 홍수로 쏟아지는데.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의원 2명을 확인했는데 내가 왜 나가냐. 오른팔 왼팔조차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일 없다? 나갈 일 없다. 오른팔 왼팔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비서 출신. 누굽니까?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거기까지. 잠깐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네. 강훈식은? 강모. 강모. 김모. 김병우 의원? 김모. 이분들이 왜 나가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시첸말로 뻥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의견과 주장들이 우우죽순으로 나오는데 저는 루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뿐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가혹하게 국민의당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당뿐이 안 계시니까 반론을 못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이화에 대해 어떻게 합격했죠? 부정 입학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죠. 들어가는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칙을 바꿨잖아요. 맞아요. 지금의 대선 룰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지금 대선 룰 규칙 개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바꿔서 뭔가 해보자 이런 거죠. 정유라처럼. 아이고 그렇게.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지금 사실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많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개헌 자체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왕적.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이 숨어있다. 이게 누구 발언입니까? 박지원 대표의 발언입니다. 박지원 대표 발언이겠죠. 그리고 두 달 후에 개헌하자. 즉각 지금 개헌하자라고 당론을 정했거든요. 두 달 후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죠. 그런데 개헌이 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냐면 백보 청보 양보해서 개헌을 합의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다음에 110일이 걸려요. 네. 넉 달이 걸립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대선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러면 결국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알 텐데 개헌 얘기하는 건 명분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다. 그것은 깃발에다가 촛불집 때도 막 깃발이 보이잖아요. 모이라고. 개헌이라고 쓰고 깃발로 모이는 겁니다. 깃발을 하나 들어서 모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 깃발에 쓸 말이 없으니 지금 개헌이라는 말을 거기서 쓴 것이다. 그렇습니다. 깃발용입니다. 깃발용이다. 어쨌든 그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면 빅텐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큰 경선판 벌여서 시끌시끌 이슈 만들어지고 이러면 힘이 실리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개헌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데는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선 때 공약을 걸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의지가 부족하다. 시기가 뭔 문제냐.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개헌을 얘기한 분들은 대선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분들의 저는 루조들의 연합의 합창이다 이렇게 봅니다. 루조들의 연합.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의당으로 가긴 갈 것 같으세요? 10명을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긴 갈 것 같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나갔잖아요. 나갔죠.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가 오고.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혹시? 계보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갈 것을 예상해 놓고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결국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갈 거라고. 안희정 지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냐. 손학규 대표 정계 은퇴하셔라. 이러면서 둘 사이에 굉장히 칭칭한 칼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지는 해마다 오죠. 12월 날 되면. 그 분에서 12월 달마다 새로운 팥죽을 먹고 싶어 하는 분 같은데 만덕산의 명령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덕산이 하산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토굴에서 하산하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죠. 그분은 항상 지금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죠. 저류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줄은 몰랐죠. 본인들도 몰랐겠죠. 그렇죠. 그때 일주일 전쯤 하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지원유세를 하고 그랬으면 돕는 모습을 보였어요. 보였으면 그런데 질 줄 알았죠. 몸을 살인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고 보세요? 짱을 봤죠. 짱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치를 봤죠. 눈치를 봤다. 그런데 잘못 봤죠. 거기서 한 번 타이밍을 잃었고 이번 타이밍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 다시 만덕산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토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순학교 전 대표는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춰요? 이번에도 토굴에서 딱 나오자마자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다 묻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박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때 국무총리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무총리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참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센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하고는 상당히 비껴서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많은 촉을 잃었어요. 촉을 잃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안희정 지사처럼 그분은 그냥 지금 정계 은퇴하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판에 한 번 더 뛰어드는 것보단 정계 은퇴 쪽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탈당 이후에 더 이상 오르막길이 없다.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지금 국무총리도 안 됐죠. 그리고 본인이 10명 이상 탈당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없습니까?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하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 넘어서고 있고 이 정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뛰어내려서 국민의당으로 갈 정도의 선택을 할 의원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원래 대선 전에는 분당과 탈당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천과 그리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원래 이합집사를 하면서 정당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워낙 최순실 박근혜 사태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에서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 분들이 지금 개보신당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워낙 득수한 상황이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개보신당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안 됩니까?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꼭 좀 불러달라고. 그것을 빨리 발음하면 개보신당이 돼요. 개혁보수신당은 어쩔 수 없이 분당한 거지만 대선 앞두고는 그렇게 갈라지는 일이 많지 않다. 흔치 않은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 따라 나갈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거다. 빅텐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질 거라고 보세요? 반기문 총장 오면서?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출마도 반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 1월 12일 날 온다고 했고요. 제가 어제 그 측근인 오준대사 인터뷰 했는데 권력 의지도 상당히 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시사전에서 23만 달러 수술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박연차 리스트에 있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는 즉각 사법 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출판문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걸로 즉각 고수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중재의 재수 정도만 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형사고수를 하게 되면 23만 달러 수술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언론중재위로 가면 그냥 이거 반론 조치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래서 자신의 반론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저는 이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초반부터 상당히 자신감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천지 유관단체에 지금 동영상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검증의 터널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참모 스타일이었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계속 외교관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가 스킨십을 통해서 확보한 열성적인 지지층이 없으면 대통령이 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스킨십을 통해서 계속 이쪽에서 구르면서. 그런데 지금 반기문에 대한 지지는 반기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다가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스킨십이 없이 허상 어떤 이미지 거품 보고선 좋아하는 거다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씨는 별명이 뭐죠 기름장어잖아요. 기름장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기회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태 추이를 보다가 출마 안 할 가능성도 반 정도 된다. 그래서 출마 가능성조차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만약 거기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당선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고. 그리고 반기문 같은 제3의 후보가 출마를 하려면 보통 정당을 창당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의 타임 스케줄상 정당을 창당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친박당 그리고 계보신당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개혁보수신당이라고.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셋 중에 하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갈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개혁보수신당이 그나마 유력하죠.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유승민 씨가 견제구를 날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가 벌써 견제구를 날리고 있어요. 꽃가마 타고 환영을 해도 갈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거기에 터줄대감들이 당신 오지 마.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의지로 뚫고 지름탕에서 굴러보지 않는 반기문 씨가 어찌 가겠는가 저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개혁보수신당에서는 반기문 총장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경선 치를 거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모셔오고 이런 거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대선 경선은 실제로 이렇게 허상처럼 뜬구름처럼 떠 있는 지지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보통 경선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한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기 어려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칭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달라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칭으로 한다면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반기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핵심 지지 코어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당에 가서 경선을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 출마 자체가 아직도 반반이다라는 게 정청래 의원 생각 예언 월간 정청래 오늘 다 풀으시면 안 돼요. 정청래 의원님. 시간이 얼마 남았죠.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한 가지 하시죠. 제가 몇 달 전부터 앞으로 대선까지 4라운드에 고개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라운드요? 1라운드는 국회에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충돌 이것이 1라운드인데 1라운드는 지났습니다. 2라운드는 곧바로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개헌파와 비개헌파 당장 개헌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대결한다. 지금 2라운드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2라운드군요. 3라운드는 뭡니까? 3라운드는 제3지대 제2의 3당 야부하자.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말자. 제3지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3라운드입니다. 그리고 4라운드는 본격적인 대선입니다. 지금은 2라운드 한 복판에 있고 곧바로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계속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개혁보수신당과의 연대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3라운드로 되는데 지금은 개헌을 당장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도 불구하고 깃발용으로 2라운드의 복판에 있고 3라운드 4라운드가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정청래는 진정한 정권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달에 우리가 월간 정청래로 만날 때나 3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가고 있겠네요. 그때는 3라운드 한 복판에서 다시 이 스튜디오에 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또다시 정치판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